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더 많은 나라들이 최선을 다해 우크라이나를 돕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이런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2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이 미국 정부도 바라는 사안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모든 나라가 최선의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길 바란다면서도 결정은 각국의 주권적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감사의 뜻을 뵙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다시 비판하고 러시아의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은 이 전쟁을 원치 않은 것은 물론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계속 협력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G20 회의장에서 만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일명 뉴스타트에 대한 러시아의 중단 결정에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이 협정을 준수하는 것은 두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며 또 전 세계가 핵 보유국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에 뉴스 함재하입니다. 루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세계의 테러 조직을 포함한 위험 요소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일 국방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 진보되고 지속적인 위협 대처 항목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계속 대응하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 본토 또는 전 세계의 미군을 위협하는 무인기 시스템에 대응할 것이라며 지평선 넘어 대테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과 관련해 제재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위를 재발의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팀케인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새 회기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 인권을 옹호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 의제로 발의된 6개의 법안 가운데 하나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회기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됐었습니다. 당시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선 표결에 붙여지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 법안을 처리하면서 법의 효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원에선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과 공화당의 영킴 의원이 지난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원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회기를 마쳤습니다. 아미베라 의원과 영킴 의원은 이번 118대 의회 새 회기에서도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법안 발의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VE 뉴스 이준희입니다. 미국은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의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를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를 통해 안보리에서 우리는 에티오피아 내전과 아이티의 불안정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한 강력한 유엔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이 같은 의회 보고는 미국이 지난해부터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에 추가 대북 조치를 추진해 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잇따라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공군의 첨단 정찰기들이 이틀 연속 한반도와 일본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 오셔너 등에 따르면 미국 공군 RC-135B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2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의 동향을 감시하는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이 가능한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도 일본 상공을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 세계 단 석 대만 있는 특수 정찰기인 코브라볼은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를 활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핵무기 감시와 반핵 활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반핵단체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북한 풍계리에서 이뤄져온 핵실험으로 풍계리 지역 주민들의 피폭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알리시아 샌더스 자크리 정책 담당관은 2.1 BOA에 북한이 지하에서 핵폭발을 실시할 경우 지하수 오염뿐 아니라 공기 중으로 방사능 가스를 배출하는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험을 가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사능은 국경도 경계도 없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된다면서 이것이 바로 핵무기가 갖는 파괴적인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본부를 두고 있는 핵시대 평화재단의 이바나 휴스 회장도 이날 BOA에 구소련이 카자흐스탄에서 진행한 지하핵실험 당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은 실제로 사람들을 숨지게 했다며 북한의 지하핵실험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휴스 회장은 이어 핵실험은 근본적으로 주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환경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인권침해의 요인이 된다면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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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